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짱가몽 명품관에서는 제가 소장한 기물이나 혹은 다른 분이 소장한 기물이라도 명품을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많은 명품을 보셔야 안목이 생기고 또 다른 좋은 명품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섭취나 그런 싸구려 도자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좀 값이 있더라도 좀 비싼 기물이라도 명품, 진품에 가까운 것은 나중에 가치를 바라게 됩니다. 앞에 보이는 기물, 오늘 명품관 첫 번째 작품인데요. 청나라 말기 정도 되는 기물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뚜껑이죠. 육의, 개 부분에는 이렇게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전사가 아니고 다 필흔이 남아있는 그림을 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묘금이 세월의 흔적에 의해서 다 지워졌고요. 이 분홍색 핑크빛 나는 것은 연지홍입니다. 연지홍은 금이 들어가야 이 색깔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금홍이라고도 하는 귀한 색이고요. 나머지도 분체의 기법으로 잘 그렸습니다. 반홍은 오체 기법하고 똑같이 유면에, 백유 유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꺼끌꺼끌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분체의 기법 중에 하나가 유리백이라는 물질을 먼저 이 백유 유면 위에 칠해놓고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조금 도드라지게 보이면서 입체감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체는 범랑체에서 시작이 돼서 나오게 된 기법이죠. 그래서 분체가 가장 끝에 나온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유면, 유면이 거의 골동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건버석 같은 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태토가 100년 이상이 되면 비록 갑옷의 일종인 유약을 씌웠다 하더라도 밑에 태토에서 철분 성분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묘금과 반홍, 그다음에 여기 송송록으로 녹체가 나와 있고요. 나비 문양이 보이시죠? 그리고 위에 보호주라고 하죠? 꼭지, 보석같이 꼭지에 묘금으로 해놨는데 다 달았습니다. 실 사용을 했던 실용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옆에 여인네가 이렇게 밖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뚜껑이고요. 뚜껑 안쪽을 보게 되면 노태의 화석홍이 은은하게 올라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것은 공기가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것입니다. 안쪽에 피부 보시죠? 피부가 벌써 산화가 돼서 귤 피문이 기포가 다 터져서 귤 피문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바늘로 콕콕 찌른 듯한 모습이 보이고요. 저 옆에 검은 부분들, 검은 점들이 사람으로 말하면 검버섯이죠. 나이가 들면 나오는 검버섯입니다. 이제 유약을 뚫고 나오진 못하니까 이런 노태에서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런 것들, 점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청나라 복식을 갖춘 것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면과 이쪽 면이 구도나 인물이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손가락, 그 다음에 모양새, 앉아있는 그런 스타일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왜 중요하냐면 이거하고 뒷면하고 완전히 똑같다 그러면 전사죠. 그런데 코 모양이라든가 살짝 눈웃음치는 모습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검버섯이 올라온 것이고요. 이거는 종환이 터진 자궁, 종환이 터진 자궁입니다. 자, 처마 밑에 이제 밖을 보고 있는 여인네, 그 다음에 커플이 보이고 여기는 이제 모자 간에 이제 아버지하고 산부자가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도 나비가 있고요. 자, 여기 묘금과 또 산수문은 사람이 있는 산수문은 금홍, 연지용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수구를 기점으로 양이 날개가 있는데 나비가 두 마리가 각각 포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또 인물문이 또 똑같이 대칭되는 인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마 밑이 있고요. 묵체로 그렸고 수구를 기준으로 묘금으로 해서 묘금이 다 달았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이런 것들이 까끌까끌한 게 유리백이라는 물질을 칠해놓고 옆에 이제 그 들판에 있는 풀을 묘사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굽상태를 보실까요? 굽상태에서도 이런 부분들, 검은 점들이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그런 검버섯 같은 나이가 들면 나오는 일종의 이제 자연현상입니다. 자, 피부를 한번 비춰보면 물레자국 선명하게 보이시잖아요. 물레자국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수공을 했다는 겁니다. 찍어낸 것이 아니고 손으로 물레를 돌려서 직접 만들었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년, 130년이 지나면, 100년이 지나면 이런 피부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작구 처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 수도 없고요. 자, 굽상태도 한번 보실까요? 굽도 산화의 흔적도 보이면서 역시 그냥 봐도 나는 골동이야. 이렇게 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구멍이 나 있는 것은 터지지 말라고 일부러 구멍을 뚫어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 수구 부분도 묘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 달아가지고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주전자의 주자의 안쪽에도 검은 반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노태 부분에. 자, 주자 안쪽에도 피부가 안과 밖이 똑같이 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명품, 멋있는 명품. 그래도 길이를 한번 재고요. 자, 수구에서 주자까지가 19cm입니다. 19cm고, 구염부는 7cm고요. 뚜껑을 닫은 후에 바닥부터 보즈까지가 13cm입니다. 13cm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돌려드리면 네, 정말 명품입니다. 시청자분도 이런 기물을 구하시려고 애를 써야 중국 도자기는 승부가 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품. 앞으로 짱가몽 명품관에서 좋은 기물들을 선정해서 제가 소장을 하고 있는 기물이거나 아니면 다른 소장가 분이 가지고 있는 기물들도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치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이지만 아까 확대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다 손으로 세 필로 그린 명품입니다. 자, 그럼 짱가몽 명품관 첫 번째 기물인데 잘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명품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